아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 시작합니다 흐흫 어 시작하자마자 짓냐 여태까지 안 짓다가 자 중국 포켓몬 이어서 가야죠 자 자다가 내가 계속 조용히 있다가 떠드니까 시끄럽다고 짓나보다 오땐 녀석 자아 어 얘 스태미놀죠? 우선 새 멤버가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슬아크가 생겼습니다 1레벨인데 던전 하나 둘 또 4레벨 됐더군요 얘가 왜 있냐 자아 들어가서 여기에 이거에요 이거 구매한건데 이게 오늘 아침에 루카리오로 바뀔거 같아서 미리 사놨는데 아 이럴줘서 오늘 지금 살걸 그랬네요 이거를 사면됩니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 포인트로 살 수 있는데 이 배틀 포인트로 살 수 있구요 쥐똥만큼 오르는데 하루 지나면 560주기 때문에 그거 모여 산거에요 자 루카리오 부르는게 하나 2천인데 얘가 3700이면 너무 싸다 센데 일단은 얘를 쓸건데 얘가 벌레타입이라서 악타입을 뺐습니다 악타입 대신 들어가구요 유일하게 비행타입이죠 그쵸? 어 얘는 강철이니까 날아다녀도 얘를 쓸건데 우선 종족값이 개체값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29, 30, 26, 36고 특공쪽에 30이나 들어간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많이 괜찮은 수준이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방어력에 700분정도 낮지만 공료력도 100이면 굉장히 높은편에 아주 좋아요 오늘은 얘 보고 오늘 길게 할 것 같진 않네 이거 뭐한거야 방금 아 진화했을때 뭐 쓸지 그런거 정하는건가? 아닌가? 아 모르겠다 모르겠구요 성격을 안봤네 성격은 성격은 괜찮네요 참고로 코일이 하나 더 썼었습니다 지금 코일 제가 쓰고있는게 얘가 48인데 개체가 48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얘로 갈아탈까 생각을 했어요 새로 생긴 애가 여기 있죠 얘가 100인화되기 때문에 갈아탈까 생각을 했는데 배분도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근데 성격이 보시면은 공격력 업이고 특공이 다운이라서 얘는 뭐 특공형이잖아요 그래서 거르기로 했구요 무엇보다 레어코일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쓰레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대도앉는 근접질 넣어서 딜 보너튼 애가 아니라 10만볼트를 얻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얻었냐 그 내 비트에 맞춰서 지치마 자 자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얻었냐 이걸 배운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아니라 기술 머신 중에 10만볼트가 있더라구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맹독인가 근데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모르니까 하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10만볼트는 너무 티나게 십자가 써있길래 이것만큼 구분이 돼서 10만볼트 가르쳐줬구요 급하게 굉장히 쎕니다 러스트캐론보다 데미지 10도 높죠 얘가 지금 에이스가 됐고 전기타입이 너무 좋더라구요 그리고 땅 바위타입이라던가 땅타입 같은거는 러스트캐론로 제압하면 되고 이렇게 된 상태로 게라우스가 나오기 전인데도 제법 쎕니다 이제부터 진행이 더 매끄러워질거에요 점점 쎄지고 있고 슬라크를 올릴 생각이에요 오늘은 슬라크를 올릴 예정이고 그 전에 기본적으로 돌아야되는건 돌아야되니까 자 이건 돌려야죠 반드시 돌려야되는거 이거 이걸 돌려야지 네 이게 게라우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슬라크가 놀랍게 또 불에 약해요 불에 또 약한 놈이기 때문에 물을 빨리 보충해줘야됩니다 지금 불만 만나면은 작살이 나는 관계로 빠르게 보충해줘야되요 다 돌려주고요 올리고 하나 둘 셋 이것도 세개씩 돌려 물도 돌리고 열심히 돌려서 올릴 수 있을만큼 올려줍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 스테미너가 자 받은거 다 썼잖아 벌써 자 올려주고 이거는 맨날 뜨는데 뭐 쓸모가 없어 자 보좌 얼마 남았나 게라우스가 메인이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 좋아요 얘가 방어력 업에 수급사운인가 괜찮죠 얘한테 전부 몰빵했습니다 이제 55개 들어갑니다 하나 올라가는데 얘한테 진짜 모든 영원가에 털어넣었고 너가 하 하 하 진화하려면은 어 일단 이건 뭐였다 어 이건 좋아 이건 뭐였고 흫 아 내일이냐 내일이야 내일 또 켜야겠네 오늘 빨리 끝내고 오늘은 좀 짧게 영상 만들고 내일 게라우스 보자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오늘 너를 좀 키워주는 거 위주로 하면 되겠다 사탕이 부족할 거 같은데 어떻게 되겠지 얘는 개 기대를 안했는데 개체값이 너무 잘 나와서 쓸 수 밖에 없네요 전혀 기대 안했는데 거의 다 세 개 찍어놨습니다 한두 개 빼고는 하나 빼고는 아마 다 찍어놨을 거예요 별로 다 찍어놨고요 돈은 넉넉하게 있으니까 빨리 올려주죠 스라크를 전투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스라크가 들어가니까 잔만보를 안 쓰면 되겠다 잔만보를 쓰려고 그랬는데 스라크 들어가고 이거 내가 고를 수가 없어 너무 하드코어에서 게임이 되는대로 써야돼 올려주고요 막 올라가죠 이거 7까지 다 올려줘야돼요 써먹으려면은 내 생각에 오늘 스태미너 얘가 다 처먹을 거 같은데 됐어 어쩔 수 없어 사탕 다 받고 사탕 다 받고 미리 사탕까지 다 흡수를 하고 얘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얘를 멤버로 쓰고 아 이렇게 한 발 안 나오면은 다른 거 하나 돌려요 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중국식 드랍률이야 규혐이야 자아 제발 제발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떠 그냥 안 뜨는 거야 이렇게 안 뜨면은 계속 안 떠요 그러니까 껐다 킵니다 저렇게 안 뜨면은 20번 놀아도 안 뜹니다 한번 안 뜨면은 계속 안 떠요 죽으려면 한번 흐름을 끊어줘야돼요 물 떠오겠습니다 어휴 자 다시 가자 예 꼬부기죠 아 물리기술이네 한턴 쉬고 때리는 거 방 올라가고 어차피 상태 이런 거 안 쓰니까 이걸로 바꾸자 그리고 깨물옷 푸스기 이 누구죠? 아아아 그거구나 곤률렁인가 이구나 이거 대신 해야죠 그걸 왜 밑독고토 scholarship 지금 배우겠냐 레벨업이 된 것도 아닌데 됐고 자 이렇게 한 번 돌려주고요 스테미널 아까우니까 한 번에 돌 수 있게끔 제발 그치 다행이야 어 올려 쭉쭉 올려 이런 애가 있었으면 진작에 그치 진작에 올려줄거랬어 괜히 루카리오같은거 사서 내가 더 제발 아 제발 진짜 이러지마 중간거에다가 꿀발라놨나 왜이렇게 안돼 3이면 안돼 더해야돼 데뷔좀 올라가는거 보이죠 중요한 놈입니다 네 레벨좀 올려볼까 내가 Z X C 이렇게 해서 하자 이게 뭘까요 그건가요 상대가 공격을 하면 먼저 때리고 두버로 때리는거 따라가 때리기 뭐 그런거 그거 아니죠 성공 그런거 없으니까 이게 뭔 기술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기술이 잠깐 일단은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HP 이게 아 HP 1만 남기고 아 칼등치기구나 아 좋은거 갖고 있네 이거는 전광석하고 악타입 기술 필요하거든요 벌레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당장은 이게 아우 둘중 뭐 칼춤일까봐 이거 1 써있으니까 아니겠지 이거는 한번 써볼까 전투를 얘를 봐가지고 잠깐만 전투에서 한번 써보자 26이지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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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보죠 칼춤이 있으면은 너무 좋기 때문에 칼춤을 보고 가요 칼춤 전광석허라도 가 그렇게라도 해야지 물통 가져오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 크리티컬 확률 이거 한번 치고 싶은데 잠들어버렸네 야 그렇지 뭐 칼등치기구 저건 내 생각에는 칼등치기 좋다 어 저거 되게 좋다 저거랑 우측포트 재우면은 엔간하고서 잡겠는데 근데 되게 못싸운다 원래 이랬나 예상이랑 좀 많이 다른데 하나는 잡 아야 10만 볼트 가자 상성같은거 됐고 10만 볼트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얘로 엔간한거 다 별세개 찍었어요 랭크업 없는데도 그냥 다 잡더라구요 재면은 안돼 너무 좋아졌어 강철기술이랑 번기기술에 특공 높으니까 강철타입이라서 버티는거 잘 버티고 엔간한건 다 잡더라구요 제발 아 안줄건가봐 이번에 안줄거야? 안줄건가봐 안줄거야? 안주나봐 나갔다와야되나봐 아 이래 중국게임 이상해 이렇게 안주더라구 벌써 다 써버렸잖아 벌써 5분됐어? 이렇게 받아주구요 어 되게 열심히 받지 않습니까? 20개? 어 나쁘지 않지 20개면 좋지 20개면 이것도 살 수 있고 스태미너가 문젠데 스태미너를 더 살 수 있게 해줘야돼 너무 없어 스태미너가 자 쓰라크 오늘 얘를 찍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쓰라크 열심히 찍어줍니다 아 제발 진짜 한번만 어 그치 껐다 키니까 바로 되잖아 야 진짜 중국게임 수준 진짜 껐다 낀건 오늘 처음인데 아 진짜냐? 아 됐지 그치 어 앵가람 빨리빨리 되란 말이야 하 잠깐만 이거 왜이렇게 많아 그치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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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돌리고 어 우리 돌릴거 되게 많아 스태미너 부족합니다 멤버도 차고 이제 오야 어쩌겠냐 돌려야지 뭐 돌려주고요 이건 전부 다 해서 돌릴거기 때문에 진짜야? 아 진짜야? 아 진짠가? 아 진짜 미치겠네 스태미너 벌써 없잖아 할게 없어 그만하자 어 여기까지 맥이고 아 아쉽다 근데 능력치 되게 많이 올라가죠 5랭크인데 192 또 얼마 올라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아니군요 랭크가 중요긴 하다 레벨업 시켜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지 보죠 이게 뭘까요 일단 이거 빼고 어 이거 대신 들어가고 칼등치기를 둘지 말진데 어 비행기술 있어? 어 빼자 어 계속 너무 나아져 두배여도 40은 아니야 빼고 40 어 벌레 이거 뭐 시저크로스 건가요? 십자배기 같이 써있는 것 같은데 아 칼등치기 빼야되나? 아 칼등치기 빼자 아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빼 어쩔 수 없어 빼고 어 이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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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일단 칼등치기 빼고요 빼자 몰라 아 몰라 끌라 늦었어 이미 새로 하나 구매하지 뭐 아이퓨 팔로우 미 팔로우 미 아 아 자 좀 올리자 일단은 지금 랩 48인데 48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갸노스를 못 올려서 문제인데 얘 때문에 일단 올리구요 올라올라올라올라. 48까지 가자. 아 48까지. 잠깐만. 쇼핑 쇼핑 쇼핑. 쇼핑 쇼핑. 아 이미 샀어. 아 언제 샀어 또. 아 이거 갸러서 내일 못 보겠는데. 내일 모레 해야겠는데. 레벨 안 돼서 못 쓰겠는데. 갸러서 내일 모레 보죠. 열심히 돌고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오늘은 글렀다. 갸러서는. 갸러서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닌가? 많이 올라가네 이거. 48까지 찍고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성공기 하나. 비행 하나. 벌레 하나. S4 기술이 있는데. 저 S4 기술이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싸워서 확인을 해보죠. 꽤 세기 때문에.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레 비행이니까 격투 4분의 1. 개꿀. 리자드만 잡으면 돼. 리자드만 잡겠지. 양심 있으면. 특방. 특방이 80이었죠. 방어 80. 특방 80. 특방 개체값이 낮긴 한데. 벌레 안 통하고. 비행 통하고. 비행이 낫네.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한번 써볼까요? 써보죠. 궁금하니까. 아 속도야? 아 속도야? 아 속도야. 이거 뭐야? 아 특방인가? 아 뭐지 저게? 속도겠지. 되게 순서하다. 채소. 벌레 기술. 둘 다 자석이라 좋다. 아 이거 쓰고. 아 이걸 왜? 아 벌레가 반감이야? 오 데미지. 안 박힌 것 봐. 이제 융겔라가 문젠데. 이제 악이 없기 때문에. 융겔라한테 맞으면 갑니다. 명상 한번 쓰겠지. 그치? 아 내도 빠르네? 아 좋아. 스피스 100 좋아요. 가장 빠르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지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세 번은 무조건 놀아야 돼. 이게 좋은데? 아 진화시키는 거 아직 안 봤죠. 핫삼 진화 못 돌아가는지 궁금하다. 내 생각에 강철 돌아갈 거거든요. 초반에 좀 모아놔서. 이걸로. 아 내가 속도 업을 해서 그런가? 일단 이 정도만 돼도.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쎄죠? 진짜 쎄다. 비행. 한 방. 지. 얘가 냉동 빔으로 한 방이거든요. 두 배 아니어도. 약간 실망인데. 꽤 센데. 약간 좀 딜이. 기술 때문에 그런가? 얜 80이니까. 빨라. 크. 이제 드디어. 융겔라를 제대로 잡네가 나왔다. 네 명이면은. 멀리 돌려도 되겠어. 배틀도 해도. 충분히 나오겠어. 한결같이. 이제 중국 포켓몬 생방송은 아무도 안 봅니다. 한결같이. 아 좋아요. 격투에 너무 좋은데. 격투한테. 아 이게 이게. 조합이. 우츠보트 빼고 격투를 막을 줄 애가 없었는데. 우츠보트 너무 약해서. 격투 체로 틀어막으면 좋지. 벌레 타입 기술도 생겼고. 좋네요. 이렇게 새로운 멤버 슬라크가 벌어온 돈은. 벌어온 보석은. 우리. 뭐야. 이게 뭐야. 주는 거야. 뭐 안 주는 거야. 아 주는 건가 보네. 늘었네. 아 이렇게. 새로운 그게 생겼나 보다. 받고. 받고. 아 5개 줬고요. 돌릴 거 있나? 돌려주고요. 좋은 걸 준 적이 없어. 괜찮긴 하네. 그래도. 자. 그 슬라크가. 내일 갸라노스 보긴 하겠다. 뭘 하던 간에. 진행이 너무 안 되는데. 오늘 지금 20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다 할 게 없죠. 아주 깔끔해요. 한 편 좋아. 이게 디지몬처럼 됐는데. 괜찮네요. 방어력 튼튼하고. 얘 왜. 얘 왜 눌렀죠? 아 맞아. 얘. 잉어킹 먹이줘야지. 얘들 다 벌어온 거 잉어킹 먹입니다. 전부 잉어킹 거고요. 다 올려줍니다. 지금 100. 1112. 조금 늘어가죠. 1000 이하였는데. 올려주고요. 10 이 올라갔어. 네. 이렇게 키워 나가. 갸라노스로 다 죽일 거야. 불을 때릴 수 있는 게. 갸라노스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디 윈디가 나와도. 가디 윈디 던. 포니타가 되건. 나와도. 불에 센 게 그다지 없기 때문에. 쓸만하죠. 이런 애들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나무지기도 있었어? 얘가 왜 있어? 나무지기가 왜 있죠? 나무지기가 맞나 이름이? 이벤트로 존나? 나 기억이 없다. 저런 애가 왜 있냐? 꼬렛은 이벤트로 나왔습니다. 이벤트로 꼬렛이 나왔습니다. 이 멤버가 낫겠다. 이렇게 해두고. 자, 배틀 돌려볼까? 새로 멤버 바뀌었으니 바꾸겠습니까? 바꿔야죠. 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좋고요. 이제.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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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 함 떠. 어, 함 떠. 함 떠! 함 떠 전설 함 떠 잘 보자 얼음이 비행 둘 비행 셋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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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야 얼음이야 얼음으로 성공 벌레였어 일단 때려 메가 진화를 하네 아아 말도 안 돼 진짜 얼려 제발 아 됐어 됐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보다 빠르잖아 아 야 반감인데 너무했잖아 벌레 먹히지 않아? 해올이라서 안 먹히나? 아이씨 더럽게 생각봐 아아 잡았다 일단은 잡았구요 슬라크가 하나 잡았지 일단 한 건 했죠 나보다 빠를 것 같은데? 아 상태 이상 뭐 그런거 없어 랭크업 같은거 안해? 그거 좀 해 아 이 전멸 당할 것 같은데 얘한테? 와 슬라크보다 빨라 무슨 항복 없나? 절대 못 이기잖아 아 아 진짜 어 어 쓰레기야 진짜 야 이거 너무 우리 숭이가 새 기술이 생겼는데 볼 것도 없죠 아 에스퍼 드래곤이구나 아 비행인줄 알았는데 에스퍼였구나 이제 본적이 없어서 얘를 생긴건 아는데 만나본적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다음 다음 쯧 그래 44 내 먹이잖어 44 이번에는 얼음이 해줘야돼 자 크 이것만큼은 이기자 진짜 진짜 제발 아 아 강철 강철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크 10만볼트 한대 버텨줘 제발 진짜 아아 절대 못 버텨 나 버틴 꼴을 못봤어 불에 전멸이야 이것도 아 아 100만볼트 어떻게 본랄이 없는거야? 크 크 크을 아 맨날 리자몽한테 전멸당하냐 아 진짜 드럽네 허구헌 날 리자몽이야? 근데 얘는 다시 싸우면 이길 것 같애 아 미쳤어 진짜 아 말이 아냐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정오석을 쓰고 쓰라기가 더 빨랐으면 오히려 편할텐데 벌레 어 얘 얘 벌레 좋아 어 어 한방에 못 잡으면 지거든요? 한방에 안 나오는거에요 지금 버텨줘 한번만 자동차를 잡고 어 자동차 잡고 풀 우츠보트가 세마리 다 죽이면 돼 센걸로 아 쟤가 성공이야? 야 원숭이가 너무 쓸모가 없어 적도 졌잖아 아유 못살겠다 안되나봐 안돼 안돼 얘들로 안되나봐 나도 스타팅이 리자몽인데 리자몽 키울거 그랬어 어후 얘가 다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거 같은데? 일단 격투 악이니까 일단 얘는 그냥 잡아야되고 재우는것도 졌는데? 그냥 졌자노 재워 랭크업 썼으면 비벼줄수도 있겠다 어 안일했네 근데 이미 너무 늦었죠 이미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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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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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서 뭐 한대도 안맞고 이길 수가 없어 얘도 빠르지? 얘도 빠르지? 오? 야아 웬일이냐 우쭈모트 야 이런 날도 있어야지 어 그치 전설을 근데 언제 이기냐나 어 얘 잡자 어 지금 없죠? 나 얼음 4배인가? 벌레 비행이라서? 어 돼서 쓰라크대 몰라 4배는 4배가 나버리나 상관없어 네 리자몽 없으면 돼 야 너 귀신같다 야 어떻게 그렇게 잘 내냐 팬텀 나올줄 알았잖아 어우 센것 봐라 런스터 캐논 내도 빠르겠죠? 그쵸? 오케이 오케이 다음이 팬텀 팬텀도 그.. 그다이 찌를거 없을겁니다 고스트 하나밖에 없을텐데 10만벌드 드디어 가죠 그래도 뭘로 잡지? 이따 비행 써야겠지 너무 센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봉인 됐어? 흫 아 진짜 얘는 어차피 독기술 땜에 그 곤율량도 못 이기거든요 이거 내야지 아 벌레 하아 하아 씨 어쩔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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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풍낙엽이야 가차없지 야 풀을 특성으로 묶고 죽을 낸단 말이야 일단 내자 어떻게 하는 데까지 해야지 혹시 모르잖아 풀 그치 모았지 재우지 두들 때리면 잡죠 명상 때리자 명상 때리자 내 생각에는 저거 무조건 쓸거였지 어 계속 명상 때리자 몰라 진짜 몰라 재우 또 재우면 돼 지랄 75% 될 줄 알았지 안될지 몰랐지 안될 줄 알았으면은 나도 저거 했지 나도 모았지 가자 야 저거 진짜 좋다 방어 1랭크업 하면서 130이면은 괜찮게 생각하거든요 얘 지금 물타입이라 그렇지 노멀타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소리하는 사이에 끝났죠 너무 많이 져서 기분이 나빠 기분 나빠 야 무슨 50선에다가 뭐 발라놨나 왜 다 50만 이상만 뜨는 거야 아 어쩌겠어 운명이지 뭐 줄래 이제 슬슬 안줄거냐 아 줘야지 자 우리 여기까지 하죠 아 재밌게 했구요 다음에 이어서 가죠 다음에 뭐 잉어킹을 보던 뭘 보던 내일 아마 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